선생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. 옆광대 사선 절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 옆광대 사선 절골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. 더 효과가 클 것이다 혹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. 효과랑은 상관없어요. 이 사선 절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근데 이거는 조금은 생각이 달라요. 저도 사선 절골을 하고 있는데 광대뼈를 사선으로 절골하니까 더 많은 양의 뼈를 안쪽으로 이동 가능해요. 이거는 저는 조금 물음표입니다.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일자 절골을 해서 밀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. 사선 절골을 해서 똑같이 밀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.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. 뼈끼리의 접촉 면적이 많다는 거. 그러면 뼈가 잘 붙을 수 있다는 거. 얼마나 더 많이 밀어넣냐는 사실 뭐 별 차이 없어요. 얘도 왕창 밀어넣을 수 있고 대신에 뼈끼리 붙지가 않죠. 얘도 왕창 밀어넣으면 얘랑 얘랑 붙지가 않죠. 사선 절골의 장점은 뼈끼리 접촉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가 아니에요. 이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뼈끼리 Hu Cuz 아멘